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출두인가 출마인가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에 출두를 했는데요. 중앙일보 등의 언론에서 제목을 출두냐 출마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임종석 전 실장의 전개 복귀 전망 이런 것들하고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목이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일부러 포토라인의 선거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자기 입장을 보면 비공개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실제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오늘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포토라인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실상 안 하기로 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굳이 나와서 언론 노출 그리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발언 내용도 이미 말씀 나누셨지만 어제 페이스북에 쓴 것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정치인 출신인 임종석 전 실장이 아무런 고려 없이 이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조사 출석과 출마를 연결 지어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강정책 연설에 직접 나선 전후로 해서 계속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모시려고 한다. 이렇게 좀 높임말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움을 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또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했으면 하는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어디요 지역구가? 추미애 장관의 지역구인 광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지역구의 경우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어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호 의원 주장에 따르면 지금 여당의 다른 새로운 후보들을 오세훈 전 시장과 붙여봤을 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다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추미애 장관이 오랫동안 하던 지역구인데 여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를 이렇게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최근에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는 이런 현상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특히 부동산 정책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검찰과 정권과의 어떤 갈등구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런 점 때문에 지지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어떤 지지 논리나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점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 조사에 대해서 이번 조사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수적으로 자신들에게 좀 불리하게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좀 중앙정치 논리에 예민한 수도권에서 뭔가 인지도 있는 인물이 현 상황에 대한 당헌 논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실제 출마와 당선으로까지 이어져야 전체 상황을 좀 조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당내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상황은 어땠다고 그래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연루되어 있기도 하고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여론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김두관 의원이 김포를 떠나서 지금 현역인 서영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비계된 경남 양산을의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두관 의원 본인은 상당히 망설였지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이해찬 대표 등이 설득에 나선 결과라고 하고요. 이 점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역의 어떤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게요. 오늘은 이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제 아산에 갔다가 계란을 맞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벌써 이제 격리수용 장소를 여당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야당 지역구인 아산 진천으로 바꾼 게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수도권 또 부산 울산 경남 충청 다 지금 여당의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야권의 움직임은 지금 어때요? 보수 통합 논의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좀 여당이 안 좋은 상황이면 당연히 보수 정치가 반사 이익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의문이기 때문에 보수 통합 논의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통합 시도가 오히려 분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금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어떤 고강도의 현역 물갈이 특히 이제 tk 지역은 현역 50%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들을 이어간 게 있고 여기에 더해서 원예인사들에 대해서도 코드오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김용호 전 국회의장은 오늘은 이제 전현직 원내대표들에 대해서 당 소속 현역 의원 전체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걸 이제 받았다. 이런 보도가 중앙일보 등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호 전 의장 같은 사람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좀 보수 정치의 혁신이 전제가 돼야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중교적 보수층의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내 친박계와 영남권의 현역 의원들이 결국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보수속 출마를 강행한다든지 또는 이제 신당 창당 또는 이런 합류 후 출마 신당에 합류한 다음 출마 이런 것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또 보수 정치 분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통합을 해야 되는데 혁신하면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 달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당 최고위에서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김용호 전 의장의 주장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발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용호 전 의장은 일단 이게 어떤 황교안 대표와의 갈등 구도 이런 걸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를 하면서 우리는 원팀이다라고 하면서 좀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또 반면 김용호 전 의장도 소위 친박 성향의 지지층을 고려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김용호 전 의장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태극기 부대부터 중도 우파까지 다 합쳐야 된다 이런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게 지금 보수 통합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참 어려운 과제예요. 모든 세력을 다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거기서 또 혁신을 한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엄격해진 직권남용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화 비체가 결정을 했는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법리 오인과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의 취지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더 좁은 범위에서 명확하게 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의 판결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일단 대법원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 자체는 큰 틀에서 유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이런 요건이 있다고 재확인을 한 건데요. 대법원은 당시에 청와대가 문예기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들은 이 직권남용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술리나 영진희 등의 소속 직원들이 어떤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각종 명단 이런 것들을 문체부에 보내고 그리고 또 이 사업진행 경과 이런 것들도 수시로 보고한 거 이런 게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리고 지금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연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 이뤄진 일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오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재판들에 영향을 줄까요 이게? 일단 대법원은 앞서 서지영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했고 이제 파괴 완송됐는데요. 그럼 이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어떤 인사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좁게 해석하는 이런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이것의 경우에도 지금 적용된 47개의 혐의 중에 상당수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인 건데요. 이 중에 상당수가 부적절한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대법원 결정에 비춰보면 이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들이 개별적으로 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를 다 따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렇죠. 그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애초에 조국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해서 특감반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첫째로 특감반원들의 의무에 대해서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찰 논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도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환경모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미나 기자였어요.